아부헬 무궁 트라이로 밤샘을 일삼았던 니다 망령의 첫날도 예외는 아니었으니 눈 뜨자마자 급하게 접속하여 초반부는 비방으로 진행 그리하여 만들어진 니다 없는 니다오픈 지금 시작합니다 이다가 연락이 없어가지고 전화 좀 해볼게요 몸이 아픈가? 연락해봐요 어 지금 일어났대요 괜찮대요 영업 아 하이요 이다 형님 요즘 고생 많으십니다 로우핸들 구했습니다 오늘 저는 좀 비방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일어나가지고요 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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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다 형 목소리 들어보니까 이제 곧 일리아칸 대신 세락의 군주가 되실 것 같네요 아 내가 웬만하면 근데 알람 듣는데 오늘 비절했네 진짜 피곤한거야 아 존내 맛있는 고깃집이 있어 이다 형 오늘 방송 언제 켜요? 휴방 공지를 써놓긴 했는데 아니 왜 이다 형 팬분들 왜 내 방송에 와서 방송 공지 물어보라고 하는 거야 방송 키고 오세요 다음부터 아 죄송합니다 잠시만 이다님 뭐 보냅니다 이다 형 덕분에 천원 응원 받았습니다 저도 메로나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불순하다 불순해 메로나 먹고 싶다 오늘 스피드 모드로 가겠습니다 아 보여주나? 준비할게요 하리언 야 열대시 쪽에 아무도 없냐? 내꺼는 또 어딨는데 좋네 스피드하게 구슬을 먹겠다는 말이니? 어 맞아 형 난 이다 맨날 뛰어가는 모습에 항상 직관한다 아이고 이다 형 덕에 대게 먹었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무력이다 해 무력이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내만다 내만다 오늘 망령에 조금 이다 형 따뜻하게 보듬어주는 응원 파티 합시다 이다 형 열심히 하세요 여기서도 단독사 집속권 나오세요 나의 노사자리 인마 박수님 꺼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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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마 꺼져 꺼져 형 가능속도 반수 반사신경 반사신경 테스트 마피아 지금 나 간다 거짓말 이다님들의 하식채값 연희님께 보내드립니다 이다님 덕분에 흑채값 벌었네요 감사합니다 아 너무 수출이 되는데 외화가? 외화 이다님한테 받은 날씨값을 야 이쪽 개판이 아 이다 이다 조심 발언합니다 카멘 전에 쪼켓 갱생 프로젝트 한 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야 그건 왜 갱생 아니 조인이는 왜 죽어요? 벽판이 도시가 문제야 조인이가 갱생 도시가 문제네 따사 나이스 나이스 야 박수님 MVP 나왔네 야 배틀템 사용해서 16번 배틀 미출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? 잠깐 한 3분 정도 되겠습니까? 지금 약간 그 상위 포식자한테 연락이 와가지고요 다른 방 가서 채팅으로 좀 저기 한 사람 많으면 수용소 만들어래 빨리 아 잠시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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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우리 서림이 형 방송 시청자분이 아이고 후원을 갖다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왜 어딜 가요? 아이고 불어 아아악 얘들아 얘들아 잠깐만 어이 야 나 죽어 야 이거 받아 너든 6시 너든 야 이 다 죽었잖아 어 예? 번조 두 번조 11시 11시 방향에 누구 시체 있습니다 꼬마이 시체 있네요 조심해서요 예예 예예 이거 누워가지고 다른 사람들 하는 거 보면서 돈이나 받고 이게 참을 수 많이 야 배꿀인걸? 아이고 조인양님 VR 아바타 값 감사합니다 고고야 아니 그게 왜 절로 가냐고 아니 아 이게 돼 아니 아닙니다 아니 우리 서림이 커피값 감사합니다 우리 서림이도 커피를 뒤롱통으로 마시나봐요 아이씨 커피 뒤롱통 값이 가시나봐요 선생님들 이거 정말 혼미해서 그러는데 저 물 한 잔만 마시고 싶으면 웃겨요 점심이 나이 못봤네요 잠시만요 아 저 형은 근데 진짜 구원 꺼지고 싶을 때만 아 저 형은 근데 진짜 구원 꺼지고 싶을 때만 아 저 형은 진짜 구원 꺼지고 이제 하시나봐요 이번에 죽었다고 아 여전히 커피맛을 래니까 감사합니다 아이씨 이다이 형 축의금을 나한테 보냈는데 오케이 감사합니다 이다이 형 축의금까지 갔단 말이에요 야 뭐야 아 잠시만요 어 야 이거 제가 봤어 누가 들었을까 놀아들어갔어 얘들아 애들아 내부도 얘기 안 한 거 내가 너무 당연한 거 같아 죄송하세요 아 지금 이거 이거 뭐죠? 아 오세요 엘라스 입값 감사합니다 아니 시형 애쓰 더 줘 내 엘라스 입값이면 저기가 있어 아니 근데 야 이거 똥 못되는데 나한테 달려갈라고 아 너무 힘들어 아 오늘따가 청소가 힘드네 네 네 근데 혹시 내부가 현재 존재하지 않은 건가요? 혹시 뭐 누구 미나리 키우나요? 여기 바닥이 지금 여기 지금 미나리 말씀인데 이거? 갈 수가 없는데 이거? 아 저거구나 석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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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예예 나 이거 하시 석상 좀 늦어요 잠깐만 아 현장 봐야되는데 우와 모양이 뭐세요? 아 육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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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돌려? 왜 돌려? 아 저는 지금 뱀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예 예예 저거는 이 삶의 의미가 어머 나 방금 거울보고 깜짝 놀랐는데 많이 힘든 일 하시는 분이 자꾸 곤이 있을 수 있어 본인 얼굴이 되게 객관적이네 어 나는 항상 객관적이야 나 아, 꼭 쉬세요. 감사합니다. 야, 조린이 님 끼려갖고 간다! 야, 이다야, 나 시비랑 던데 죽어버리고 웃자. 야, 난... 간건시 간건시... 이다 형이 완판 시킨 간건시 광고 값 주신대요. 감사합니다. 아, 님대표 방문시 드셔보세요. 이거 진짜 괜찮습니다. 맛있다고 하더라고요. 간식으로 과자 같은 거보다 저런 게 나아. 건강해. 야, 나 생각해보니까 창문 열어놓고 소리 지르고 있었대. 옆집에서 들으면 무슨 생각을 하겠어. 갑자기 무슨... 청년비 감사합니다 이러고 있는데... 야, 야, 빠진 사람도 있는데? 야, 빨리 빨리 들어가자. 야, 왜 지금 들어가! 야, 다 죽자! 아이씨... 야, 얘 피가 왜 이러냐, 근데? 뭐, 이거 밀려버려! 멋있습니다! 인질 잡아버리네 그냥 일리아 타는 타워펠리스 나이스 나이스 인양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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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오 대체 나 깜빡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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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험불하셨구나 타워펠리스에 들어가 있었는데 어디서 저기 11초 3주야 서림아 진짜 미안한데 금자 한 번만 보여주면 안 되겠니? 농담이 아니라 이틀 전에 목으로 금자 나오더라 잠깐만 금자 바르고 있다 금자야 인천공항에서 마약탐지를 하고 있는 조금자 11살입니다 아 귀여워 나 어떻게 저렇게 귀엽네 얘가 진짜 이 강아지도 이 얼굴이 이쁜 강아지가 있단 말이야 금자야 트리플 엘스급이야 진짜 형이 말하니까 생각하는데? 진짜 지워가 껴 없다 오늘 우리 8명 오디오 묶어서 한번 해볼까요? 대환장으로 이거 빨리 떼고 짜장면 먹으면서 저쪽 파티 구경이나 해야겠다 짜장면 배달했어? 주문했어? 아니 아니 이거 깨고 해도 널널할 거 같아 형님 아 이렇게 보여주자 이렇게 보여주자 오늘 보여주자 진짜 아 어제 루페온 에버그레이스 떴는데 먹었나요 주인님? 에버그레이스를 아직도 모으고 있어 루페온이? 야 너 두피 까봐 나 되게 열심히 했어 없네 남은 게 이것밖에 없다? 역시 살아있는 로할베 역시 로할베 아이고 괜찮으세요? 오늘 우리 파티가 더 좋은 거 같다 조제나 이다 형 둘 다 그 컨디션 안 좋아 아 화염수로 탄 수척 아 화염수로 탄 수척 아 우리 파티인 줄 알고 아 잠깐만 잠깐만 아 잠깐만 아 헷갈렸어 아 아니 형님 우리 이러니까 막 무시당하는 거야 아 나이스 나이스 알아라 저희는 이건 먼저 갈게요 선생님들 노조승 노조승 이거 한번 클리어 우리 빨리 깨고 저 팀 하는 거 식당 가서 TV로 보자 오케이 오케이 간다 하나 하나 이거 저 해주고 예 야 가자 진짜 그게 안 터진다고 가자 내가 바로 이렇게 기관자 나이스 나이스 아 잘해 연희님 연희님 헬 같은 거 해볼 순간 없나요? 어때요? 어때요? 대령 소설할게요 엄마야 소금으로 풀어주는 거야 두 명이 두 명이 들었을 텐데 잠싸봐 맛있어 나도 주시다 혜님 오케이 오케이 3,6,9,12 어 3인 핑이 먼저 찍혔는데? 그래? 그럼 그다 2남3이야? 2남3인만 믿으라면서요 아니 핑을 잘못 찍었잖아 핑을 잘못 찍었잖아 아 진짜 너희들 어허 나이스 조년 네 이거만 그리게 해줘 나이스 아 아 우와 무슨 소리야? 무슨 소리야? 무슨 소리야? 무슨 소리야? 이거 다 쪄는데? 다 쪄어 진동 소리인 줄 알았어? 어디에요? 어디에요? 어? 뭐야 죽었다 죽어버려 퀴즈가 필요해 석포 박서님 콜이 맞아 박서님 피 1 딴 거 브리핑하지 마 석포 박서님 캔 끔 나이스 아 저희 먼저 갈게요 나이스 나이스 아 조기 퇴근 가자 아 하 나이스 나 저기 퇴근할게요 좀 있으면은 아 나이스 진짜 웃긴다. 나이스! 나이스! 구경을 하러 가볼까? 넷플릭스! 구경을 하러 가볼까? 구경을 하러 가야지. 야 기상... 그렇지 않았다. 넷봉 안 들어가도 강투예요? 역시 우리 로할벤. 운이 좋았어, 운이. 죽여버려! 마무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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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무리! 죽여버려. 어? 잠깐만, 어? 진짜로? 어? 진짜네? 어? 주인장님, 조사장? 망치 형님, 그 하우스 하나 파야겠는데요? 저만 가르쳐. 모여서... 응, 안 가. 갱생 한 번 해야지. 해야지, 해야지. 엘스터 기운 축하드리고, 그 다음에 엘릭서 꺼내세요, 40 가자. 엘릭서 지금 깎을 거예요? 그러면 나 밑에서 밥 먹으면서 엘릭서 구경함? 어, 그래도 돼지. 오케이. 아, 망명의 첫 애기예요? 응, 맞죠, 맞죠. 정갈하게 넵킨을 세팅하는 승헌이는 이자 장면이 오늘의 첫 끼입니다. 넷플릭스를 열심히 보면서 탕수육도 꼭꼭 씹어먹는 승헌이는 금세 배가 부르고 맙니다. 아, 정개 못냐. 아, 정개 못냐. 공원 세 개나 있는데. 어, 공원. 아르가니? 무보이 해야 돼요, 발사대한다고. 형형형 카단 서버 지옥채킹청에 로아 잘하는 로아 유튜버. 로아 잘하는 로아 유튜버. 그렇네요, 야. 오늘 또 몽지 화이팅. 몽지 화이팅은 뭐야? 몽지 파이팅, 몽지 파이팅. 몽하는 지배자 파이팅. 아, 그래서 몽. 몽지 화이팅. 몽지 화이팅. 몽지 화이팅.